안녕하세요. 이완태정권 이슈현비입니다. 긴일은 신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제목은 5배짜리 성장주의고요. 최근 백화점을 중심으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신세계만은 아니고 모든 백화점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별도 기준으로 동사기준형 성장률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16%, 2분기에는 19% 정도 나오다가 3분기에는 22% 정도로 그 성장폭이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 피크아웃은 9월 달부터 가시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9월 달부터 베이스가 좀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미 실적 전망치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저는 내년 전망치는 3% 정도로 잡아두었습니다. 사실 19년 이후에 연평균 10%씩 성장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성장한다고 잡아놓은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백화점이라는 업텍 자체가 미드싱글 정도 성장을 할 때 코로나19 이전에 한 적정 레이트가 한 8배에서 10배 수준의 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배 수준 성장성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데 5배 수준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부 다 픽아웃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픽아웃에 대한 정도 지금 현재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여전히 백화점 업테라는 게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 않고 디레이팅이 되고 있지 않고 한 8배에서 10배가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2023년에 사실 백화점이라는 업텍 자체가 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는 역성장 이 정도 수준까지 역성장을 해야지 지금 주가가 설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역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이게 지난 1997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백화점이 성장해왔던 사례인데 역성장한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 카드 사태, 메르스랑 세월호 때 그리고 사드나 국정농단 때 그리고 코로나19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 백화점이 역성장을 해왔고 그 외에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실 거의 대부분 플랫한 수준을 지켰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이게 백화점이라는 업체가 역성장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조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에서 20% 레인지 사이에서 역성장을 하는 거는 사실 정말 드문 사건이다. 그래서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백화점에 가기가 좀 꺼려졌던 이 시기 때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역성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 백화점이라는 업체는 조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 제품에 대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소비 트렌드 자체가 보편화가 되고 있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 내수 중심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실 리오프닝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외에 나가서 소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도 국내 들어와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백화점이 외국인 매출 비중이 5%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전무한 상황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리오프닝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에도 백화점 영팡은 여전히 견주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1월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면세점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기준점 성장률이 굉장히 우호적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회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견과 목표주가를 제 목표주가 43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바이고요. 당사 유통업종은 롯데쇼핑과 함께 신세계를 탑픽으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